주역에서 음양이 있는데 양심은 상징적으로 양이고 비양심은 음일까요? 아니 그건 맞는데 이거 헷갈리시면 답 안나옵니다. 음양이 있는데요. 음양 플러스 마이너스 우주에는 이게 선과 악이 될 때가 있어요. 그렇죠? 일반적인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양하고 음이 없을 수 없잖아요. 선과 악은요. 선은 있게 해야 되고요. 악은 없어야 됩니다. 그런데 우주는 오묘해요. 우주는 양이 있으면 음이 있기 때문에 선이 있으면 악이 있어요. 우주에서 악이라는 현상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. 선이 있으면 악도 존재해요.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은 악을 하면 안 돼요. 선만 해야 돼요. 이해 되세요? 음양 중에 음양이 둘 다 선인 경우고 이건 음양이 둘 다 선인 경우고요. 선과 악으로 음양 관계를 설정할 때는요. 선은 있게 하고 악은 없게 하는 것이 공식입니다. 왜? 악은 이 공식을 어기는 거예요. 음과 양이라는 선한 공식. 음양에. 이때 음양이면 양심 안에서 사랑과 정의가 양과 음이 된단 말이에요. 그럼 사랑과 정의는 둘 다 공존해야죠. 양과 음이. 그래야 올바른 양심이 되죠. 이런 관계가 있고 양음 해가지고 양은 지키고 음은 하지 말아야 할 관계가 있어요. 어떤 음양 관계냐를 따져봐야 돼요. 이 우주에 그러니까 악은 존재하잖아요. 선이 있으면 악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인간으로 하여금 악으로의 유혹도 있어요. 하지만 인간이 악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. 어둠의 길이 펼쳐지니까. 빛의 길이 펼쳐지지 않고 어둠의 길이 펼쳐지니까. 선택의 문제란 말이에요. 그때는 빛을 선택해야 됩니다. 음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. 공존 가능한 음양이 있고요. 공존할 수 없는 음양이 있어요. 빛을 선택해라. 스타워즈로 치면 다크 포스와 라이트 포스 그러면 스타워즈만 그런 게 아니라 영화니까 그건 그렇다 쳐요. 논어는요. 군자와 소인의 대결입니다. 빛과 어둠의 대결이에요. 인간사는 빛과 어둠의 대결입니다. 빛과 어둠의 공존이 아니라 빛과 어둠의 대결이에요. 인간사는 예수님도 빛과 어둠의 대결입니다. 성인들은 다 빛과 어둠의 대결이에요. 부처님은요. 무명을 타파하러 오셨잖아요. 무명. 무명이 뭔데요? 어둠이요. 무명의 적이 뭔데요? 지혜예요. 빛이요. 빛의 지혜로 반야의 빛으로 어둠을 타파하려고 오신 거예요. 어둠을 왜 타파합니까? 성인들한테 따질 수도 있겠죠. 기본적 음양관계가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어둠의 빌런들과 손잡지 말라. 빛이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게 모든 성자들의 목표였습니다. 빛의 승리.